이렇게 떠들어요.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니까. 수업 끝나고 쉬고 근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택과 집중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쉬는 시간에 좀 공부하고 언제 쉬는 시간에 공부해봤어 우리가? 학창시를 안 해봤잖아요. 자 문제 보죠. 예상 문제 자 34페이지 자 오른 거 보죠. 자 개별성은 이라고 나왔는데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된다 안된다 안되어서 라고 하죠.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라는 거죠. 개별성은 불안전 경쟁으로 만드는 거죠. 두 군데가 틀렸고 자 부중성 만들지 못하니까 토지의 가격이 비싸지고 토지의 임대료가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는 걸 발생한다라고도 얘기해요. 지대를 발생시키고 토지용을 조방화해요? 집약화해요? 집약화해요? 땅값이 비싸니까 집약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왔는데 최유요 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최니까 이용의 용도죠. 용도의 다양성 맞는데 좋은 이용해야 되는 건 만들지 못해서 귀한 땅이니까 라고 해야죠.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요 이용의 근거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모, 마모, 파손이 안되죠. 그러면 감가상각이 필요한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근거다 라고 나와야죠.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자 부동성은 국지화시키며 맞죠? 지역화 국지화 자 토지관계법이 복잡해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토지와 관련된 법이 복잡해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생각해봐. 토지는 부동산 지역마다 시장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어떤 법을 모든 지역에 다 통일된 관계 법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여러가지 법률이 존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른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는 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역화, 국지화 얘기하는 거예요. 국지화 지역마다 다르니까 어떤 토지와 관련된 법률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5번이 맞는 거네요. 이해되죠? 자 1번 보죠. 자 오른 건 모두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 시험과는 좀 관련 짓는다면 모두 정답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한 번씩 있고 설마 다 맞겠어? 라고 설마라고 했지만 모두 맞을 수도 있더라. 이런 걸 기억해놓고 자 영속성은 자본이득과 소득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소득이득, 자본이득 얘기하는 거예요. 이득이익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맞는 얘기고 자 니은에 보니까 부중성은 수급조절을 곤란하게 하여 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자 그럼 만들지 못한대요. 그럼 수요는 많아요?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들지 못하면 공급은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지 못해지겠네. 균형을 잡지 못하겠죠. 균형이란 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걸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중성에 의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어렵다. 그러면 균형가격 형성을 쉽다? 어렵다? 어렵다. 가격 형성을 균형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 맞죠? 자 디귿 보니까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는 거예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는 거예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건 눈에 보이는 위치.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된다는 건 얘는 국제화된다는 건 맞죠? 부동성 때문이죠. 근데 여기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지역화, 국제화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부동성이 나와야 되니까. 자 리을 해보니까 개별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렵게 보이지만 답이 맞냐 틀리냐는 간단해요.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얘가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용도적 또는 경제적 나왔으니까 사실 이건 개별성과 관련은 없고 여기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장을 늘리는 거죠.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나와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다양성. 여기에 부중성이 나왔다면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옳게 바꾼다라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게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중성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용도의 다양성에서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렵게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찾으려면 얘만 봐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린 거고. 미음 보죠.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 이건 무슨 선? 완전 비탄력 무슨 선? 수직선. PQ가 있을 때 수직선. 그러면 양이 감소 증가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증가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성이에요. 부중성이죠. 그러니까 양을 늘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해석하면 양이 불변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중성으로 눈에 보이는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뭘로 썼다.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쓴 거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예상 문제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연습하는 거니까. 자 토지의 공개념 이렇게 나왔네요.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만들 수 없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인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부동성이 아니라 부중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중성. 자 토지의 합병 분할 가능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환은 뭐냐면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데 이행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건 합병 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병 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나와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 전환을 가능하게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어려운 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이거 뭐 틀려도 괜찮은데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기역은 영속성으로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부중성으로 얘가 최근에 어려운 질문으로 나온 거죠. 33회. 부중성. 만들지 못하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얘가 갖지를 못해요. 갖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균형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 맞죠? 여기에 국지화라는 말은 부동성이죠.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야 돼요. 상대적 위치가 고정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었다. 이건 부동성이 나와야 돼요. 물리적 위치 고정. 그 다음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불가능한 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무슨성? 부중성.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건 용도의 다양성. 용도를 바꿔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중성으로 얘는 틀렸고 얘도 틀렸고 만들지 못하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을 늘리지 못한다는 걸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을 늘리지 못한다. 이건 수직성, 완전 비탄력이다. 중요한 지문이고 미음은 맞고 토지 공개념은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만들지 못해서 개인 권리를 제안하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거죠.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토지의 이행과 전환이라는 말은 용도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전환을 가능하게 한 건 용도가 여러 가지니까 용도전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병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합병분할 가능성은 용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을 도와준다.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도와준다, 지원해준다. 이렇게 나와야지. 용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건 용도의 다양성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틀렸고 틀렸고. 오른 건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질문을 일일이 해석하는 게 의의가 있는 문제예요. 자, 2번도 한 번 보죠. 옳은 건 몇 개냐.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위치의 고정성. 이 지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물리적을 얘기하는 거다. 고정성으로. 경제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경제적 위치가 가변적인 건 맞지만 이 경제적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이 나와야 돼요. 인문적 특성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에 부동성 나왔으니까 뭐가?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맞지만 이 경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문적 특성이 나와야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해 되죠? 부부 연계 나오면 물리적이 불가능하다. 인문적 특성, 위치의 가변성이나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경제적, 용도적 성질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연결을 찾아보는 거예요. 경제적 위치는 가능한데 변할 수 있는데 이 경제적이 변했다는 건 이제 변할 수 있는 성질, 인문적 특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위치의 고정성은 부동성을 다른 말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얘기해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부동성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여 물리적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전혀 말도 안 되죠.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얘는 영속성과 관련된 거고 얘만 맞고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집어넣은 거고 부정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이제 온전히 나온 거예요. 자연적 특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맞죠? 변할 수 있는 건 얘가 인문적 특성이 나와야죠. 완벽한 문장은 디귿이 나온 거고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한다. 이 표준지는 뭐예요? 우리가 집과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죠.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토지가 이렇게 필지가 나눠졌을 때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대표성 토지를 선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다르니까 비슷한 것 중에 대표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선정을 어렵게 하는 건 이건 무슨 성? 개별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개별성. 다 다르니까 대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야 되고 수익이나 가격을 각각,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각각 형성하게 한다. 이건 무슨 성? 개별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다. 각각 형성하게 한다. 각각이라는 말이 개별성이죠. 리을도 틀렸고 영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임대료수익과 같이 상승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얘는 맞죠? 얘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고 개별성으로 물리적 대체제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맞죠?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아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맞아요. 개별성으로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뒤에 보니까 일물일까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개별성으로. 다 다르니까 일물일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얘도 답은 3개. 제법 어려운 거죠. 답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질문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는 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근데 꼭 맞아야 됐다는 그런 의지로 좀 어려운 질문까지 제가 소개시켜주려고 설명한 거니까 5번 보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하게 하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라고 나오는 건 영속성. 맞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지 못한다?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3번에 부중성으로 용도적 관점의 토지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보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린 거고. 이걸 좀 바꾼다라면 부중성으로 무슨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뭐하다?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게 바꾸려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걸 다르게 바꾸려면 여기에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일단 얘가 연결이 틀렸으니까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고 4번에 보니까 거래를 비공개한다. 거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정보를 비공개, 숨겨져 있게 하고 조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개별성이죠. 정부의 비공개성, 비조직화, 비표준화, 개별성. 부동성으로 지역마다 균일하지 않은. 이게 중요하죠. 지역마다 같지 않은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화, 국지화. 부동성으로 지역마다 수요 공급 정도도 다 다르고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르다. 같지 않은 가격을 형성한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만든다. 지역화. 맞는 얘기고. 7번 보죠. 자, 오른 거 보죠.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니까 무슨 성? 부동성 나와야죠. 부동성. 부동산 지역의 특성을 다르게 나타나는 건 부동성 때문이고 개별성이 있으니까 표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나와야 돼요. 비표준화, 비조직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을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소모가 안 되니까 영속성이라고 나와야죠. 비소모성, 영속성. 자, 최유효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최유효이용은 두 가지가 있죠.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 나와야 돼요. 부동성과 인접성 이런 거 아니고 여기에 부증성과 야, 만들 수 없어서 귀하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죠.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이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이용 전환. 이용이 용도예요. 용도를 전환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나 용도적 공급은 뭐다? 가능하다. 인문적 특성으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맞는 얘기네요. 5번이 오른 지문이고. 요즘 이제 계속 이렇게 답을 내고 있어요. 주세자가. 어렵게 내오고 있는 추세고. 8번 보죠. 자, 마찬가지로 위치의 가변성,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치는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문적 특성이니까 경제적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행과 전환, 용도, 이용의 전환이니까 용도 전환이에요. 용도 전환을 해서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죠. 가능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양이, Q가 불가능하면 수직선이에요. 그렇죠?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라면 우상향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거고 얘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경제적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불변이다라는 말이 즉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모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으로 토지의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의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를 어떻게? 곡선이 우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 정상적인 모양이다. 양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비생산성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뭘 얘기하냐면 부중성이죠. 만들지 못하는 거. 부중성에 의해서 소유욕구를 증대시켜서 지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유발한다. 맞죠? 토지의 비대체성. 얘는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같지 않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곤란하게 한다. 맞죠? 다 다르니까 비교가 어렵다. 다 다른 이유를 일일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이런 내용이고.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미래 수익을 보장해주고 가치를 평가하고 이 가치로부터 비롯된 직접환원법은 수익환원법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무슨성? 영속성.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0페이지에 부동산의 속성 보죠. 자,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무한대는 아니죠.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의 어디에? 상하에. 공중지하까지 미친다. 자, 그리고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맞네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의죠. 자,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은 용적률이죠. 이전할 수 있는 거죠. 용적률을. 그게 보상받게 하는 제도고. 용적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지상권은 민법에서 지표의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셋 다 공통적인 건 무슨 공간? 지상이란 말 안 써요. 공중이라는 말을 써야죠. 공중, 공중.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소유권에는, 특히 얘는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죠. 지하권. 자, 지하권은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죠. 그런데 미체골 광물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체골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하권이라고 나왔고. 지하권, 지중권. 지하권을 지중권이란 말도 써요. 땅 중간, 땅 속. 자, 토지 소주가 지하공간을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이라고 나왔어요. 이 물은 무슨 물? 지표의 물이에요. 얘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얘는 지표권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지하권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은 지표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민법은. 옳은 거? 답은 1번 나왔던 거죠. 1번 나왔고.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서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할 때 입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나왔죠. 민법에서 정당한 이익인 범위 내에서 어디에? 상하에. 상하에라는 말은 입체 규정이 있다. 라고 나와야죠. 입체 규정이 있다. 상하에 미친다. 라는 거죠. 지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중지하까지 미친다. 그러나 이 공중지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상공 몇 킬로까지 지하 몇 킬로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를 우리가 법에 명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 범위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다툼이 생길 때는 그때그때 법원이 판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체 규정에 대한 정의는 있어요. 상하에 미친다. 공중지하에까지 미친다라는 얘기고. 10번 보죠. 개발권 양도제. 이건 우리 진짜 많이 했던 거죠. 원래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 A지역이고 B지역인데 여기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더니 정부가 여기는 1층까지만 지어라. 지치 말아라. 라고 하고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나타나겠죠. 이걸 규제 지역이라 그래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못 짓게 한 만큼을 뭘로? 용적률에 해당되는 걸 개발권으로 줄 테니.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서는 개발을 못했지만 여기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되니까 이 개발권을 뭐해라? 이전해라. 양도해라. 그래서 보상을 받아라. 거래를 통해서 보상을 받은 거죠.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개발권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을 개발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개발지역에서의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잘 사오려면 여기 집가가 어때야 된다. 집가가 높아야 된다. 땅값 사면 개발권 안 사고 땅 사서 건물 지을 거니까 땅값이 워낙 높고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어야 개발권을 잘 사오겠죠. 이때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의 공급자.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는 개발권의 수요자. 개발권을 팔고 개발권을 사니까. 맞아요. 여기 있는 개발업자가 개발권에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개발업자, 공급자이지만 건물을 짓는 공급자, 개발업자이지만 개발권에 대한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용 한번 보죠. 개발권과 소유권을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개발권을 따로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공적자금 투입해요. 시장을 통해서요. 시장을 통해서요. 개발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을 때 이거에 대한 손해를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전시켜서 하는 제도인데 공적자금이 아니라 이전이라는 건 거래죠. 거래. 거래는 시장에서 일어나니까 시장을 통하여라고 나와야 돼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개발권이에요?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 개발권은 개발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부여해서 여기서 줄 테니 팔아라. 이 개발권은 여기서는 개발을 못했지만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는 거죠. 개발권 양도제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사적 지하권의 활용을 얘기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 지하권이에요? 공중권이에요? 공중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하니까 이게 지하권이 아니라 공중공간, 공중권을 활용하는 예다. 용적률 나오면 공중권이죠. 개발권 양도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지역 토지각이 매우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개발지역의 토지가 매우 높아야 개발권을 잘 사올 거예요. 낮으면 땅 사서 건물 짓지 개발권 안 사올 거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맞아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이 형평하지 못하잖아요. 얘는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면서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얘에게 보상을 만들어주려고 서로 형평성을 맞게 해주려고 이 지역지구제의 단점, 지역 간의 형평성을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맞죠? 그러나 현재 뭐다? 미실시제도다. 맞네요. 5번이 답이고 넘어가서 이제 경제론 보죠. 예상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그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어려운 지문들만 다 끄집어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까지 연습을 잘 해놓으면 실제 본 시험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니까 유량은 모두 몇 개냐? 뭘 없애야 돼요? 저량을 없애야죠. 저량을 먼저 없애보죠. 제자가 통부인, 재고 있어요. 재고, 재고 자산, 자본, 자본, 자산, 가격, 가치 가격, 가치가? 가격, 가치는 없고 제자가 통, 통화량? 없애고 부채, 부채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인구가 있는데 여기 인구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얘는 저량이지만 여기 붙어진 것이 변동분이죠. 그럼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좀 확인해보면 유량은 수요, 공급, 수입,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얘는 소비니까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수입을 얘기하고 얘도 뭘 얘기해요? 수입을 얘기하고 공급 얘기하는 거죠. 이때 특히 신규 나오면 뭐다? 유량이다. 얘는 저량의 변동분도 유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통부인의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인데 인구의 변동분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그래서 옳은 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겠네요. 다섯 개. 물론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예상 문제니까 좀 어렵게 문제를 보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걸 응용 지문인데 유량과 저량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1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B는 현재 이렇게 나왔죠. 자, 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현재니까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무슨 개념이다? 저량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수요 공급량은 다 유량이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은 저량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1년 동안 10만 채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다. 그러면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 10만. 이때 1만 채가 분양되지 못했다. 그럼 9만이 분양된 거죠. 유량의 수요량은 9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유량을 한번 따져보면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 10만. 유량의 수요량은 얼마? 유량의 수요량은 이게 유량이니까 10만 중에 1만이 분양되지 못했으니까 얼마라고 나와야 돼요? 9만이라고 나와야죠. 틀린 거? 3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는 저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량은 이건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5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주택이 50만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들어진 게 50만이니까 팔 수 있는 게 50만이에요. 이 중에 현재 5만이 비어있대요. 그러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45만, 저량의 공급량은 50만.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은 45만,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 50만 이렇게 나와야 되죠. 3번은 틀린 거고. 자,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량이다. 존재하는 건 뭐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서 쓸고 있는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유량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이 공급되는 이 주택은 뭐예요? 신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주택 공급량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봤을 때 첫 번째 얘가 유량이니까 유량의 공급량은 10만, 유량의 수요량은 1만이 미분양되었으니까 유량의 공급량은 9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현재 나왔으니까 저량이죠. 저량의 공급량은 50만, 저량의 수량은 45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년 기간, 1년 동안, 현재 이렇게 해서 유량과 저량의 수요 공급량이 각각 다르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넘겨서 46페이지 보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요인.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해당 재화는 아파트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아파트의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이에요. 다른 재화 아니고 아파트에.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 하락하든 상승하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파트 가격 나왔으니까 상승 예상은 이건 아니죠. 예상은 아니고 얘가 전혀 상관없고 얘도 상관없고. 그럼 2번과 3번이 답이 될 건데 한번 보죠. 2번과 3번 보니까 3번에 건축기술이 발달되었대요. 건축기술이래요. 이건 수요 얘기예요? 공급 얘기예요? 공급 얘기예요. 건축 얘기는 공급 얘기하는 거다. 공급의 변화 예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하는 것도 얘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공급에 대한 얘기니까 생산기술, 건축기술 이런 거, 공급자 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공급과만 관련된 거예요. 여기 만약에 택지 공급의 증가 이것도 뭐예요? 공급에 대한 얘기죠. 이건 수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들은 다 수요에 대한 얘기지만 이 두 개는 공급에 대한 얘기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 더 쉽게 나왔지만 두 개, 상승하라기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되고 수요량의 변화에 아파트 가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살 때는 하나는 공급과 관련된 걸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생산기술 이런 거 나오거나 공급자 수 이런 거 나오면 이건 공급과만 관련된 거예요. 생산요소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은 다 공급과만 관련돼 있다. 안 외워도 괜찮아요.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나오면 뭐예요? 공급, 생산기술, 공급, 공급자 수, 공급. 이 택지도 생산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공급 관련된 거다. 4번 보죠. 1번에 보니까 동일한 수요 곡선상이라도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 같다 다르다? 다르다. 기억해놔야 돼요. 다르다. 다른 거 맞아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P, Q라고 했을 때 보통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점이 있다고 해보죠. 탄력성은 다르다. 탄력성은 누가 클까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 생각해봐. 탄력성이 커질 조건.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다음에 세수, 주, 장.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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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용. 비싸, 비싸, 비싸. 누가 비싸요? A가 비싸요? A가 높잖아. 그렇죠? A가 비싸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누가 크다?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재화가 탄력적이에요. 비싼 재화가. 어쨌든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해놓고. 수요 곡선은 임대료와 가격 얘기하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모양이 우하향한다. 맞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임으로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죠. A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B가 이렇게 있대요. 이걸 합치면 A와 B가 있는 시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A와 B가 있는 시장이 된다. 시장이 된대요. 그러면 곡선이 더 세워질까요? 누워질까요? 누워진다 그랬어요. 누워진다.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려면 탄력성이 익으면 경사가 급해져요? 완만해져요? 이거 기억해놔야죠. 완만해진대요. 그러면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시장에 10명 있을 때와 1,000명 있을 때,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누가 많이 변할까요? 1,000명이 있을 때 양의 변화가 훨씬 크겠죠. 당연히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양의 변화가 커질 거예요. 탄력성이 커질 거예요. 탄력성이 커지면 곡선이 뭐해진다? 완만해진다. 얘와 얘보다 무조건 완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별 수요함수를 합쳐서 시장 수요함수로 바뀌어지면 얘는 우리가 가격을 합친 거에 양을 합친 거예요. 가격을 합친 거에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의 합이에요. 양의 합. 이 양은 수평적으로 합했다. 수평적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 100원짜리가, 100원이 있을 때 얘가 2개 샀다. B는 3개 샀다. 그럼 100원일 때 얘는 몇 개 사는 거예요? 5개 사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에서 얘는 A는 2개 샀고 B는 3개 샀으니까 A, B가 갇히는 시장에서는 5개.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도 괜찮고. 이때 중요한 거 잠깐 계산 문제 할 건데 만약에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P는 2Q 마이너스 100 이렇게 나왔대요. 이런 수요함수가 있는데 개별 수요함수예요. 이런 사람이 2배 많아지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시장함수로 바꾸냐라고 했을 때 시장함수로 바꿀 때는 2배 많아지니까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어디에? Q에 양이 변하는 거예요. Q에 2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 1. Q 마이너스 100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기억해놔야죠. 개별의 숫자가 많아지면 2배 많아지면 2분의 1, 3배 많아지면 3분의 1. 어디에? Q에 양이 변하니까 Q에 N분의 1을 곱한다. N배 많아질 때 외워놔야 돼요. 시장 수요함수 바꿀 때. 일단 다시 보면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얘에 비해 탄력에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수요함수는 즉 개별적인 것보다 시장은 사람이 많아지면 더 양의 변화가 커져서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탄력적이면 얘가 탄력성이 커져요. 그러면 경사가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완만해진다, 기울기 크기가 모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무조건 개별보다 얘가 누워져 있어야 되고 탄력적이에요. 곡선이 누워져 있어야 된다,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별과 시장 수요함수를 얘기한 거고. 다시 한 번 보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데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의 합이니까 양은 가로축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평적 합이다. 맞는 얘기고. 수요 법칙이란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뭐가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당 재화 가격에서 수량이 변할 때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 재화에 의한 수요량이 반대로 비싸면 안 산다를 얘기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시장 수요 곡선과 개별 수요 곡선의 차이. 얘가 개별을 합치면 무조건 얘가 탄력성이 커진다.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많아지면 양의 변화가 더 많아지겠지.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성 커지면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기울기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절대로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양의 변화가 큰 게 탄력적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개별을 합치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장 수요 함수의 탄력성은 커져서 곡선이 누워진다. 양을 합친 거다, 양.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에서 이것도 기억해놔야죠. 개별 수요 함수가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어디에? q에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죠. 3배 많아졌대요. 3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식을? p는 3분의 2, q, 마이너스 10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답이 없어. 답이 없대요. 분수로 표현된 게 없대. 그럼 분수를 없애줘야죠. 그러면 얘, 얘, 얘 모두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식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얼마?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곱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똑같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3p는 2, q, 마이너스 300.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나 얘나 똑같다라는 거. 얘가 없으면 얘를 찾아야 돼요. 5번 보죠. 몇 문제 안 남았어요. 5번. 인구가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주택의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럼 인구 증가가 나왔으니까에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 해당제와 가격. 주택이니까 주택가격만 변해야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뭐예요? 증가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맞네요. DTI LTV를 하향 조정하면 그럼 대출금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대출금 줄어든다.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수요가 줄 거고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주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맞죠? 주택가격이 변하여 주택 수요량이 변했대요. 해당자와 가격이 변해서 해당자와 수량이 변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이건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좀더 해석해보죠.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수요곡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보죠. 얘가 수요량의 변화였을 때 만약에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줄었다. 맞아요.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얘가 이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비싸졌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사니까 왼쪽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고 왼쪽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어느 쪽으로? 좌상향으로 곡선을 따라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서 안 사니까 좌측. 비싸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상향으로 간다. 좌상향으로. 좌상향으로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자,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잘 생각해 봐요. 수량이 증가했대요. 자, 이 질문이 좀 어려운데 임대료,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수량이 증가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임대료는 가격 얘기하잖아요.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동일하니까 안 변했다는 거죠. 가격이 안 변했는데 수량이 변했대. 그럼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수량이 변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는 수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 해당한다라는 거였어요. 즉, 여기에 해당자와 가격 이외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가격이 일정한데도 수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수량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가격이 안 변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거 뭔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아닌 다른 게 변해서 수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4번 틀렸고. 자, 5번에 주택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자, 토지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공급이죠. 우리가 건설용 토지니까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자재에 해당되는 토지 가격이 싸졌다는 거예요. 공급이 뭐한다 그러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신규주택 가격에 의한 게 아니라 원자재라는 생산 요소에 의해서 변한 거죠. 그러면 이거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죠. 그런데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공급의 변화. 이런 지문까지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연습해가지고. 수요량에 변한지, 수요에 변한지, 공급량에 변한지, 공급에 변한지, 곡선 이동하는지,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지, 우측 가는지, 좌측 가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보니까 다 일일이 해석했지만 이런 건 연습용이고 사실 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줘요. 나머지는 다 보너스 지문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지문만 잘 해석하면 답 찾는 데 어렵지 않을 거니까. 6번 보죠. 1번에 보니까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예상 대면이죠. 그러면 얘에 의한 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심리가 변한 거지. 각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곡선상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금리가락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금리가락했대요. 이것도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곡선상에서가 아니라 곡선이라고 나와야 돼요.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생각해 보죠. 대체관계래요. 단독과 아파트가 대체관계인데 얘가 단독이 비싸졌으니까 단독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대체제니까 안 살 때 얘를 산다. 그럼 얘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의 수요가 변했는데 얘가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했잖아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죠. 그럼 얘의 곡선이 이동하겠죠. 곡선이 이동하는데 얘가 산다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우측으로. 얘 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는 해석하지 말고 좌측이냐 우측이냐.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 좌측 이것만 따진다. 소득이 증가하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얘는 해당재와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죠. 곡선이 이동하겠죠.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말이 없으면 정상재예요. 돈 벌면 사는 거. 종가했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그래서 오른 것은 4번 이렇게 될 거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했으니까 얘는 뭐다? 수요, 양의 변화. 그러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곡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얘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얘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하향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냈을 때를 대비하여 상인데 좌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좌상으로 가야 돼요. 좌하 아니고 올라가는데 곡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좌상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는 아니고 상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좌상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새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물론 나올 가능성은 엄청 희박해. 엄청. 5%도 안 돼. 5%도 안 되는데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맞아야 돼요. 맞으면 좋겠어. 오른 건 4번이고 8번 보죠. 우리 이제 많이 풀었던 문제죠. 아파트의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자가 아파트고 곡선이 이동됐다고 하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죠.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이유가 곡선 이동해야 되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얘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측으로 갔으니까 수량이 뭐 하는 거 증가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은 답이 될 수 없죠. 그러면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보니까 얘는 오르든 내리든 답은 될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건 수요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원자재의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수요와 관련 없이 공급과만 관련된 거다. 이거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걸 한번 해석해 보죠. 인구가 줄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나와야 되고 비읍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금리가 하락했대요. 대출받기가 쉽겠네. 그럼 수요의 증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했대요. 그럼 지금 산다 안 산다? 올라갈 것 같대요. 지금 산다죠. 수요의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니을과 미음을 해석해 보죠. 대체관계인 주택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이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 주택.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 그럼 우리는 아파트께 관심이 있잖아요. 얘 샀으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아파트의 곡선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보안관계의 재화가 있는데 이 아파트와 이 재화가 보안관계에 있대요. 얘를 안 샀대. 그럼 보안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죠. 얘 안 샀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파트의 수요의 곡선은 좌측으로. 이 보안제를 안 샀으니까 아파트도 안 산다. 보안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거니까 얘 안 샀으니까 아파트도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서 주택가격이 싸져가지고 주택을 사니까 대체관계니까 얘를 샀으니까 얘는 안 산다. 보안제는 안 살 때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하나, 둘, 세 개. 세 개밖에 없네요. 답은 2번이고 두 문제 풀죠. 자, 11번은 이제 대체관계와 보안관계를 좀 해석하는 문제고 이건 무조건 또 우리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자, 대체제의 가격의 하락은 해당 주택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해당 주택과 이 재화인데 이건 해당 주택과 대체관계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싸졌으니까 얘를 산다 안 산다?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죠. 얘 샀으니까 해당 재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 곡선을 안 사는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러니까 곡선 이동해야 돼요. 곡선 이동하는데 안 사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오피스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으로 나온 건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오피스텔 산다 안 산다? 산다. 대체제니까 산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많이 사면 서로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살 건데 그 이후에 오피스텔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이후에 중간 과정을 없애버린 거죠. 자, A, B가 보완제일 경우에 보완제 관계인데 A 가격이 올랐대요.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비싸니까 안 살 때 그럼 보완제니까 안 살 때 안 산다라고 나와야죠. 4번에 보죠. 대체제 관계에 있을 때 어느 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이 부동산을 산다 안 산다? 산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산다. 그럼 다른 재화는 다른 부동산은 얘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죠. 대체제는 살 때 안 산다니까 그럼 얘 수량은 뭐 한다? 감소할 것이다. 4번이 맞네요. 한 재화의 수량이 감소할 때 안 살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안 살 때 안 샀으니까 무슨 관계?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보완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를 해석하는 문제는 우리 100%씩 나오니까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문제 보죠. 아니에요. 네. 12번. 이게 작년에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확인 좀 해보려고 보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신규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신규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 신규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이 충분히 안 나와서 이의제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작년에. 신규 주택의 공급자는 건설업체이며 맞죠? 신규 주택을 만드는 사람은 건설업체이며 신규 주택은 정상제이고 다른 조건 똑같대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기억 빼고 한번 생각해보죠. 건설업체 수가 줄면 공급은 뭐한다? 감소. 이렇게 되겠죠. 주택 건설용 토지에 건설용 토지라고 나왔으니까 생산요소 원자재 같은 거예요. 얘가 싸졌으니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겠네. 보조금이 줄었대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될 거고 기술이 개발되어서 원가가 절감되었대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니근, 리을, 미을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죠. 자, 주택은 이때 주택은 다 무슨 주택이에요? 신규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그러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신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얘도 감소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보면 재고주택일 때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재고주택이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다고 해보죠. 그럼 미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래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급은 늘어야 줄어요?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주택일 때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건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신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신규 주택이니까 신규 주택의 가격 하락과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으니까 이 문제를 냈던 사람이 올해 또 문제를 내면 그러면 신규 주택과 재고주택은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주택이라고 나왔을 때 신규는 무조건 신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주택 나오면 이건 일반적으로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택의 가격 예상과 신규 주택의 가격 예상은 다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지금 팔아야 돼요? 나중에 팔아야 돼요? 지금 팔아야 돼. 그래서 얘는 공급은 늘어나지만 재고주택은 얘는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신규와 재고의 차이가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예상해서 수요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재고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판다 안 판다? 수요 얘기할 때 수요. 팔아요? 사요 안 사? 죄송해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떨어질 거를 예상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는다 준다 준다 지금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 가격 예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해보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예요. 재고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가격 예상에 의해서 반대인데 공급을 얘기할 때는 신규와 재고를 또 다르게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외울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신규가 나오면 신규로 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만들겠지. 이렇게만 해서 가면 된다. 그런데 재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재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판다. 나중에 파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끝났는데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나오네. 원하는 ppt는 아니었지만 어찌 되거나 9일 날 계산문제 특강이 있죠. 잠깐 좀 소개만 시켜주려고 7월 9일 날 계산문제 특강인데 계산문제 잘하는 사람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되고 사실 안 배운 걸 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다 배웠던 거고 다만 계산문제 특강은 하루에 걸쳐서 계산문제 유형을 모두 다 한번 같이 풀어본다는 의미가 있고 총정리한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기술을 나왔던 것들을 다 접근해주고 모든 유형을 접근해주고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이렇게 예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배운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다 배웠던 것들을 하루에 총정리할 거니까 계산문제가 시간이 좀 내가 연습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루 투자해가지고 계산문제를 총정리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 풀어야 될 수 있는 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다섯 문제 이상 여섯 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노력하는 거죠. 사실 계산문제나 아홉 문제 나올 때 하나 빼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 연습만 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연습하면 무조건 줄어들어요. 연습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감할 거니까 그래서 계산문제가 좀 부족하다거나 내가 좀 어려워한다거나 하루에 총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특강을 활용해서 계산문제 한번 정리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